벨리스 나비다 호랑 나비다 오 좋네 캐롤 하나 내있어 형님 아 난 불좌요 우리 이거 본인이야? 이거 안 털어? 아 웃어 왜 안 웃어? 이게 오프닝이야? 야 난 세상 방송 그렇게 해봐도 사회자 mc가 말없이 얼굴을 웃기는 건 또 처음 보네 호랑 나비다 호랑 나비다 호랑 나비다 호랑 나비다 좋잖아 너무 귀여워요 앞방 끝 크리스마스 특집이야? 분위기가 너무 칙칙한거 아이가? 지하라 좀 추워 개인적으로 팬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특집이면 아이돌이나 좀 상큼한 그런 친구들이 나와줬으면 분위기가 더 살았을텐데 나도 옛날에 아이돌 소리 들었어 지금은 BTS한테는 안되지만 나도 옛날에 특집 때만 다녀오고 그랬어 제가 나이가 있어가 가수분들 많이 오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제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김홍국씨는 제가 김홍국씨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난 완전 편이지 고맙지 나보다 연세가 많은 거로 하는 건가? 예? 모르겠어 지금 나는 컨셉을 몰라서 비슷한 또래로 가는 거야? 컨셉이란요?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팬이라서 저 이거 김홍국씨 나이는 제가 좀 알거든요 그 오십구 년 그 왕십리 밤 그 잘하네 노래 그 59년 왕십리가 그 김홍국씨 사연으로 만든 노래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59년이 김홍국씨 태어난 해고 네 맞아요 예 아유 형님 제가 그 64년 용띠 그러게 내년에 60대잖아 우리 집사람이랑 똑같네 64 아 그러십니까? 5년 차이야 아 형수님이 저하고 그럼 갑장이시고 어 밥형유씨 어 그 저 저 그러면 지금 형님이 저보다 5살 많으시네 그렇게 되는 거고 6학년 3 아 아 진짜 왜 아 아 아 아니 뭔 프로그램이니까 까다로워 뭐하십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켜서 먹으라고 줬는지 아니 아무리 형님이라도 찍먹이 있고 부먹이 있는데 지한테 취향을 물어보지도 않고 형님 마음대로 이렇게 부여버리면 아니 내가 계산할게 그래도 다 안 부으셨네 그래도 찍어먹을 사람 찍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고향을 어디 경상도에 부산이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부산에 오셨잖아요 형님이 여기 부산이라고 여기 마포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부산인데 부산에 오셨잖아요 형님 뭐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제가 초대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지 여기 마포야 구청장이 내 친구인데 부산 우리 집에 지금 형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마포에서 출발하실 때 주무셨나 보네 한 번도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주소 준대로 왔는데 내비치고 그게 월두꺼 북론 두던데 뭐 부산이야 말도 안 돼 원래 그렇게 부산이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산이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하나 갖다 놓고 부산에 가 지가 흥부객님 팬이어가지고 이 밥먹자에 한 분 모시고 싶어가 제가 개그맨 김대희 금방하고 좀 친하거든요 누구 개그맨 김대희 니가 김대희 아니야? 이거 뭐야 형님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습니까 몰라 그냥 밥먹자라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려고 온 거지 그냥 괜히 어디갔어 김준호는 여기서 김준호 씨로 와서 하십니까 나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장을 했지만 김대희가 아니고 부산에 어떤 아저씨 스타일로 하는구만 보니까 분장이 아니고 집모습 그대로고 김대희 그 말은 친한 동생인데 개그맨이니까 흥부객님은 좀 안다 카드라꼬에 야 김흥목 씨네 진짜 팬인데 딴 사람만 몰라도 요 요 밥먹자에 꼭 꼭 모셔야 된다 김대희 금마가 그 저 저 저 저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나 보네 아 그렇구나 이제 조금씩 좀 감을 잡아가네 아 이거 아 우정왔나 우리 그 저 부산우동이니까 오래 걸리네 오는데 아 바로 바로 뭐 뭐 옆에 옆에 종집에서 왔습니다 야 진짜 우리 형님 아 맛있다 오늘 좀 뭐 싫다 뭐 싫다 뭐 싫다 뭐 싫다 뭐 싫다 야 이거 이거 굶은 심하다 저희가 오늘 만난 날짜로 따지면 오늘이 그 저 가타르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하고 그 경기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오늘 밤 12시 오지 네 오늘 뭐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우르가이드 가하나전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경기 포르투갈 아 이거 자꾸 물어봐 우리가 이긴다니까 기저귀를 한다니까 포르투갈 잡는다니까 이거 다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 저 저 저 행님 흥국이 형님을 딱 사실은 좀 오후 시간에 모시려고 했던마 오늘 그 포르투갈 생방송이 있닿고 빨리 뭐 이거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거에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는거에요? 라이브입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해줘 어 안했나? 아무도 안해줘 이거 라이브인거 얘기 안했나? 난 녹화한 줄 알았지 이거 라이브야? 예 어쩌지 포르투갈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가나? 지금 계속 지금 뭐 채팅창에 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 읽어주고 그래 그래 뭐 생방송이 아 우리는 그 그 읽는 그 그 모니터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미안한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연약하다 네? 나도 유튜브 방송 나도 김문국TV 뭐 들이대TV 뭐 오고 있는데 다른 데도 나가봤거든요 예 여기가 제일 연약해 춥고 이거 하나 깔은거야 이게 무슨 특집이야 아 이게 무슨 특집이야 이거 아 말도 안 돼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뭘 해 문 닫어 아 아니면 나랑 같이 방송을 차리든지 이게 있어서 특집이 아니고 흥국이 형님이 기지니까 당연하죠 벨리스나비다 예 호랑나비다 오 좋네 잘한다 계사를 금방 바꾸네 벨리스나비다 호랑나비다 오 이거 이거 하나 뜨네 올해 캐롤 하나 내있어 형님 아니 난 불좌야 근데 형님은 어디 항상 오시면 족보를 묻거든예 아 경주 경주 김씨 경주 김씨입니까 계룡금파 김대휘 금마가 내가 알기로는 경주 김씨던데 진짜 난 몰랐는데 금마는 그 판도 판소공파 야 처음 들어보네 근데 갔던 그 김대휘 금마하고 갔던 경주 김씨네 그러니까 경주 김씨는 경주 김씨는 경주 김씨는 양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잘해줘야 되겠네 그 친구 아이 잘해주지 마세요 금마 사가지 사가지가 바가지야 금마 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금마 아이 그래도 그럼 그럼 이거 뭐야 한 시간토록 두 시간토록 형님 사실은 녹화입니다 저희도 생각이 있는데 저희도 생각이 있는데 형님을 모시놓고 설마 생방송을 하겠습니까 무슨 방송사고가 터질려고 어쩐지 형님 근데 그거 방송사고 전력이 있으시잖아요 어 많지 많아 라디오 라디오 DJ 생방하실 때 많아 어로 어로 UCLA 대학을 우크라 대학이라고 하시고 그 그 터보의 사이버러버를 씨버러버라고 하고 그거는 워낙 많이 알리지 같고 다 아는 거고 제가 또 아는 게 있는데 뭐야 차덕인씨의 그 철없는 아내 그렇지 노래 노래 제목이 철없는 아내야 네 차덕인씨의 철없는 아내를 라디오 생방 중에 차덕인씨가 부릅니다 털없는 아내 그래놓고는 뭐 제목이 이래 그러면서 노래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아니 그때 피디가 그때는 이게 볼편을 써줄 때야 철자가 털로 보인 거야 아 좀 시력이 좀 안좋으시는구나 아니 안좋은 것보다도 이 사람이 흘렸어가지고 아 흘림치력이 급하니까 아 그리고 또 그 거미의 친구라도 될걸 그래서 그 노래를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될걸 그래서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아니 아니 어떻게 그때 처음 처음 그 노래를 이제 노래를 트는데 세상에 거미가 난 노래올 줄 몰랐지 거미가 어떻게 노래를 해 근데 내가 이제 모르는 노래는 옆에 줘요 막미선한테 줘 야 니가 해라 그러니 오빠 난 개그맨이잖아 나는 노래 몰라 오빠가 해야지 다시 와요 그 생방 온 영어는 있지 바깥에서 소개하는 호나 그러지 나도 명색이 10대 가수인데 옛날 노래는 아닌데 지금 노래는 잘 모르잖아 막 그 순간에 바꾼거에요 그게 난 저 사람이 피디가 잘못 써줬을거지 저사람도 급해서 생방에 잘못 써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수한거다 저사람도 음악 피디인데 나보다 더 모른나 이렇게 생각한거야 그래서 친구가 불러줍니다 거미라도 될걸 그래서 쫙 나가니까 와 바깥에서 막 나이 아니 세상에 가수 뭐 노래 이렇게 죽일 수 있냐고 막 그 거미씨는 만난 적 없입니까 나중에 이제 올해 저기 뭐 뭐 한 10년 이상 돼서 어디 녹화장에서 왔는데 난 거미 얼굴도 모르잖아 와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거미입니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방에 제 노래 실수해 주는 밤에 그날로 떴대 오히려 오히려 효과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많이 혼나고 욕먹어도 사람 많이 살렸어 내가 뭐 또 뭐 뭐 뭐 있습니까 그치 비도 그랬어 비 처음에 예예 증지은씨 가수 비입니다 그러는데 아 신찮네 예전에는 막 영어이름 해가지고 머리 아파지고 했는데 또 무슨 아니 무슨 일기예보들도 아니고 그럼 난 눈이야 막 그랬더니 이거 왜 아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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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이 이런 데니까 내가 일부러 오는 게 아니야 이런 데니까 한간에는 일부러 웃기를 낳고 실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이은관 선생인가 그래. 연세 많은 분은 초대를 했어. 내 바깥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방송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좀 어르신이 좀 말씀을 오래 하시니까.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까 없네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아니 야 이 사람아. 시간이 아쉽네요라고. 그거 잘못 나온 거야. 시간이 아쉽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야 그럼 날 왜 불렀어? 사람 불러놓고 이것도 시간도 짧게 주면서 뭐? 시간이 아깝다고? 야 나 많이 혼났어. 방송 끝나고 나와서 안 가 안 가고 기다려. 끝날 때까지.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말이야. 교양도 없잖아. 예의도 없고. 시간이 아깝다니. 그래서 나와서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선생님 제가 상당히 잘못 발음이 나왔어요. 시간이 아쉽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 어떡해. 아 근데 교묘하게 한 글자 차이가 그렇게 뜻이 완전히 바뀌네요. 시간이 아깝네요. 시간이 아쉽네요. 시간이 아깝네요. 와. 나도 왜 그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웃길려고 온 거야. 아니라니까. 안 돼. 그 형님. 오시면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려고 한 게 있는데. 금배사? 금배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금배사. 요즘 지가 금배사가 떨어져가지고 맨날 했던 거 계속 막 돌려막다 보니까. 나는 뭐 늘 하는 게 있는데 하나 있어. 그 소문났던데요. 그 연예계 막 주당이라고 소문났던데요. 아예 좋아하는 거지. 나는 건배사 간단해. 자 오늘 한 해가 또 이제 주물러 갑니다. 잘 마음을 하시고 건강들 하시고 새해 우리 또 자주 봅시다. 자 제가 들이대 하면은 으아 하고 다 털어야 돼. 아 다 턴다는 게 원샷이라고? 아니 술잔 못하면. 들이대 하면 으아 하고 다 터는 거예요. 자 들이대. 으아. 기분 나쁘게 온다고. 뭐 좀 되게 참신한 걸 기도했었는데. 아 없어 참여. 아 그러고. 오늘 뭐 이런 뭐 또 또. 이거는 거의 뭐 밥보다는 안주인데 이게. 원래 백알 먹어야 돼. 아 백알 맞죠. 백알 먹었어야 되는데. 고량주 먹어야 돼 원래. 생방송 있다가. 그러니까. 생방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돌자. 언제까지 돌 거야. 진짜 형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 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재미난 얘기. 또 뼈살이 되는 얘기. 너무 고맙고.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진짜 모를 정도로. 오늘 정말. 형님과 함께 할 시간이. 정말 아깝네예. 아쉽네예. 아 아쉽네예. 내 거 친 거야? 사람 물러놓고. 아아아아 너 먹었을 고맙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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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